M&A는 이건 이 종목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오래됐습니다. 2009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죠.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번번에 실패했는데 지난주에 하이마트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가지고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KPKM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 또 반복적으로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무산되고 롯데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는 저도 몰랐거든요. 다만 지난주 시점에서 하이마트가 너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혹시 그게 반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시청자분께 갖지는 마시고요. KPKM은 어쨌든 이번에 이제 아주 2009년도부터 이게 합병을 굉장히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매수 청구권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법이 개정돼 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 없이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물론 합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적인 공식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뉴스라든가 주변의 사항들을 검토해봤을 때 계속 추진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법까지 개정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합병에 대한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았느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싶고요. 가치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차트를 이거 만들어 온 차트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요. KPKM 주봉하고 실적 그 다음에 PBR 1.0배선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PBR 1.0배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산가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주들 작년에 실적 정말 좋았죠. 2011년도 KPKM의 무려 순이익이 3천억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거의 PBR 2.0배가 넘는 그런 수준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바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선으로 예상치니까 점선이거든요. 740억 정도인데 이게 2010년도에 1,800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1,600억 이렇게 쭉쭉 올라오다가 다 아시겠지만 화학주들 오래 안 잡셨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 밀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밀렸냐면 제가 PBR 1.0배선을 가져온 이유는 주가 하락폭이 청산가치 레벨까지 밀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선을 그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주가가 청산가치 수준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수준에는 사실 말해서 좀 홀쭉해진 그런 주가 수준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대한 어떤 합병에 대한 기대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볼 만한 충분한 가격대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이 지금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실 때 아무리 청산가치라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조금씩 하반으로 분할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